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은 슬루션입니다. 알렉은 제 집 귀한 친구이니 제가 하닥을 걸어줬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치츠르드기라는 인속무용입니다. 치츠르는 칼미키말로 흔들다 라는 뜻인데요. 남녀가 몸을 떨면서 추는 춤입니다. 특히 동작들이 대부분 자연에서 따온 것들이 많아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같은 애가 쫓은품들이에요. 모든 셈을 만드는 ounces인의 편입니다. 이런 뼈에서 خلال이의 뼈인 같은 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ру가가져요. 이렇게 하면 마치 villagers을 들어요.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하시는 뼈입니다. 여기가 자체로도 뼈인의 뼈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또 다른나 가득한 뼈입니다. 흥겨운 반도네온 연주와 함께 이번엔 춤과 노래가 곁들여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춤 권유를 마다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겠죠. 볼때는 흥겨웠는데 막상 따라하려니 진땀이 납니다. 그래도 할머니들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쳤습니다. 유르트라브르는 유목민들이 전통 텐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내부에는 우산대 같은 나무 구조물이 있고 이것을 펼치면 벽이자 기둥인 나무 틀이 무게를 분산시켜 받쳐주는 구조인데요. 천장의 중앙 부분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버리지 않고 대를 이어 물려준다고 합니다. 바깥 표면은 양털로 짠 펠트와 낙타가죽으로 감쌌는데요. 모래와 바람, 추위를 막기에 제격이겠죠. 고유 언어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고맙습니다. 이 독특한 창법은 칼미키의 전통기법 홀샤와시입니다. 성대와 혀를 사용해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동시에 내는 목소리의 음악인데요. 몽골에선 흠이라고도 합니다.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는 건 지금 처음인데 인간의 목에서 저런 목소리가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Fortress Used Jobs 수고하셨던 수고하셨습니다. 신 Jong- offers 이번엔 아이들이 쉬고 있는 텐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두 예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네요. 아직 어리지만 목표인식은 확고했는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모르고, 제가 도움을 받을 때, 저는 공부가 너무 좋고, 우리 같이 가야죠. 오, 프랑스, Италию, Испанию. 그래서 제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공부가 안 좋고, 그리고 언제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뒤면 아마 내 날을 헝가리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자신들의 춤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본기부터 착실히 배워온 아이들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엄격한데요. 군대에서 하던 유격체조 생각이 다 날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아주 유연해야겠죠? 쉬운 게 없구나 이거. 조금 나아졌나요? 잠깐 배운 동작으로 저도 꼬마 예술단의 일원이 되어봅니다. 독수리를 흉내낸 아르라타춤도 제대로 흉내내 봤습니다. 준비 중 아메리스! 아메리스!